자 여기는 한옥마을입니다. 전주 한옥마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. 한옥이 예쁘죠? 전주 소리문화회관이죠. 머리조심해야죠. 오 한복을 대여해주네. 자 춥습니다. 자 노트롤 전주단장 티켓박스에서 저희는 6천원에 6천원에 합니다. 오늘 정상권 8천원인데 어 아줌마 저 화장실 어딘가요? 아니 말이 좀 있잖아. 사람인 줄 알았어요. 이정도 대단한 거죠? 예전에 안내양이라는 게 있었죠? 저기 안에 주무신 거 안 내리는데 뒤에 내리세요. 안 내리시네. 추억의 말. 저기서 애들이 수영하고 옷 다 벗고 있네. 야 옷 벗고 있으면 되냐? 마네킹 운영. 뽑기. 추억의 뽑기. 한번 해볼까요? 자 돌려봅니다. 돌려보고요. 모르겠다. 아 옛날 롯데. 롯데시껌하고 다 있죠? 담배도 옛날 담배도 다 있어요. 눈으로 보라고. 고통기한 지난 상품들이라고 훔쳐가지 않게. 아우 나 순간 목이 놀아간 줄 알았네. 안녕하십니까. 오늘 옆에 있는 선생님 누구예요? 오늘 새로운 교생선생님. 선생님이 지금 수업하고 있어요. 박병규 선생님이세요. 선생님 수업 있어요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아 지금 뭐 표본들도 많네요. 이게 우리나라의 표본이죠. 고마워 친구들 안녕. 음 좋아서 벌 쓰고 있어요. 어 친구들. 오케이. 주판도 있죠 주판. 이거 풀어보라고 하는 거야? 뭐요? X X X 2는 1 2. 뭐야? 이거 통식이 아닌데? 더 들었어요. 옛날 한 70년대. 아 저거. 이거. 아우. 있었나 이거? 이거 못 봤는데? 구한말 호적이래. 와 옛날에 호적. 호적이야. 이 친구 지금 청소하고 있어요 바닥. 어 전진우 선생님. 네. 선생님. 어디 가세요 선생님. 잠깐만요. 어디 아프냐고 그런 것 같은데요. 양호 선생님. 아 예. 아 학생이 감기가 걸린 것 같아서요. 어 그래. 여기 치오컬린 먹고 쉬어. 오. 치오컬린이 뭔지 모르겠지만. 양호 선생님 그거 보면 어떡해요. 여긴 양호실이네요. 비양호. 양호실. 타자를 치네요. 하늘민 학생. 야. 주소. 소주 한 병만 주소. 거꾸리도 소주 한 병만 주소. 웃기지 않아요? 어. 안녕. 어 타자를 치고 있어요. 어. 여기는 같은 마네킹집에서 다 만들었나봐. 눈이 다 멀어. 오. 지금 풍금을 치죠. 내 마음의 풍금. 한현민입니다. 야. 난로에는 항상 이런 맛있는 반찬이 있죠. 야. 소세지가 이거 좀 잘 사는 집이네. 어. 저 집에 좀 가보면 안 될까요. 넌 정규 회장이잖아. 정규 회장이 수업을 열심히 해야지. 손 들어. 아니. 손을 못 들어요. 왜 손을 못 드는 거야. 정규 회장. 정규 회장. 저 집에 가야 돼서. 저희 지금. 밤집에서 여자친구만 나가겠어요. 그러면. 방법은 하나뿐. 유체이탈. 아. 아. 여상교실. 아. 아. 남자친구인데. 안녕하세요. 누구니. 전 정규 회장. 최영입니다. 최영아. 네. 너 운동화 샀니. 네. 이제 신발이 뭐죠. 너 손 들고 여기 서 있어. 지금 손 들 수 없습니다. 자실에 또 말 안되네. 손 들어. 그렇지 않겠습니다. 그렇다면 단 하나. 유체이탈. 유체이탈.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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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흨. 이enth년대대로 돌아왔습니다. 오. 그 이번에 환영합니다. 2000년대로 돌아왔습니다. 여러분 환영민이 왔습니다. 오늘 항상 친형이 왔다고 그랬는데 어? 현민이 아니니? 네. 성 안아. 왜 잘 지냈니? 그래 그래. 너 키 많이 컸다. 야 어디 갔니? 야 어디 갔니? 여기는 무슨 장난감 파는 곳인가 봐요. 가면 집도 있고. 옛날 전화기죠? 여보세요? 옛날 전화기. 딱지. 아줌마님 딱지 얼마예요? 3만원. 반사요. 연구 선생님. 연구 같은 시리. 와 여기까지 바로. 아주 옛날 책들. 이게 탕평책이냐? 와 썬데이 소울. 썬데이 소울이네요. 재영이 왔니? 어 안녕하세요. 너 자전거 타고 와서 그 쌀 좀 실어 와라. 어? 자전자왕. 뭐지 이름이? 범복동. 범복동입니다. 우리 대장장이지. 현민이 왔니? 대장장이지. 대장장이지. 대장장이지 현민이. 어르신. 여기 장독대가 어디 쪽 있죠? 저쪽이요? 야 이거는 진짜 시력인데? 진짜 시력이에요. 소. 여물을 만드는 곳이죠. 남자화장실. 진짜잖아요. 진짜. 현대식 화장실이고. 오 미신. I wanna miss you. 선배. 후레 선배. 야 진짜 시골 냄새 나. 오. 아 밥집이네요. 어이 친구들 밥 먹고 가라. 아이고 아이고 삼촌. 밥 먹고 가. 최근에 왔다. 이 또 점심 깼네 또. 에이 술 처먹어 뭐 그런거지. 야 얼른 가 시키들아. 일로 빨리 가. 일로 와. 밥 먹고 가든가. 조용히 옛날에는 똑똑싶네. 에이. 머리를 맞떠지. 예이. 표 예외하고 오셨어요? 어? 어? 죄송합니다. 에이. 에이. 여기서 잠깐 오줌 좀 싸우고 가면 안되나요? 에이. 에이. 단타쿠 오셨어요? 네. 단타쿠 오신가요? 요가. 요가 파이야. 엄마 지갑에서 돈을 좀 훔치겠습니다. 어? 대박. 코딱지. 와. 코딱지가 붙어있네요. 쌀을 수탈에 갔어요. 군산에서 이렇게. 어. 일제강점기에. 진짜 치욕 쏘는 치아에. 잔재들이.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 내리막길. 인생의 오르막에 있습니다. 내리막길. 우체국. 이발소인가 보다. 우체국은 이렇게 우체통에 있었고. 어? 친구야. 친구인가 봐요? 어. 미숙이에요. 저는 친구한테.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. 친구야. 에이. 너 문맹이잖니? 예. 죄송합니다. 문맹입니다. 미용실이네. 야. 옛날. 바리깡하고 다 있습니다. 편 찍을게요. 오늘은 비디오. 비디오 판매점이야. 우와. 진짜. 아이고. 시험. 우리 가. 무료식이에요. 하나 먹어볼까요? 음. 아이고. 소원에 가자. 무료시식. 와. 오. DJ. 하정맨 갑니다. 반침. 오. 빵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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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시 하기로 한 여자가 왜 안 오는 거야? 어? 진. 진숙 씨. 사랑해요. 밀키스. 아우 밀키스. 사랑해요. 에마 부인이죠. 그 겨울에. 겨울에마. 곰. 어 이 이불 우리 집에 있었는데. 이거 옛날에 다시 찌는 거라고. 안에 누가 계신가 볼게요. 계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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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형입니다. 안녕? 난 저 형이야. 훔쳐 가시면 안 돼요. 와. 우리 아빠 본 이거인데. 우물 우물. 우와 우물에.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파듯이. 이거. 오 레이더 있네? 어떻게 돌아갔으면 죽죠 레이더. 우와. 땡클. 오 레이더. 아직 유통기간이 남아있어요. 2020년 3월 9일까지. 이야 이야 침낭. 침상. 야 옛날엔 침탈권이 몇나구나. 짤라짤라. 랄라 랄라. 마늘라. 하하. 응. 하하. 마늘입니다. 하하. 갈대 습입니다. 방앗간. 주. 주. 지금. 아니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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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. 그서이 형 핀거 보고 있어. 청자, 팔팔, 솔. 이거 화랑인가? 요거랑 요거는 나는 펴봤는데 이거까지는 본 것 같아요, 어렸을 때. 팔팔로 폈지, 팔팔. 밑에 건 펴 봤다. 솔도 펴봤고, 할라산 펴봤지? 이건 모르겠어. 심탄지는 처음 봅니다. 한번 몰라, 요거는. 심탄지지 거기가 KTN지 거기거든. 이발소네요. 이발소 사장님 굉장히 멋쟁게. 이상준 아니야? 성준이요? 전에 또 막걸리지. 또 전 막걸리.. 막걸리 한 잔 먹어야죠, 이제. 비신네 집에 들어갑니다. 지... 진짜 홍시야. 오오! 닭이 진짜 있네. 닭입니다. 할아버く 꽃기 안녕? 직인 야예 어르신들이 이렇게 국 하나에다가 밥을 이렇게만드셨죠 전망대 이게 전주 한옥 마을 을 전경입니다 전경 보이는 부분이 요정도 범매오면 이쁘겠네 부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